전국 버스노조가 파업 일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버스노조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의결한 만큼 오는 15일 버스 2만 대가 운행을 멈추는 버스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인상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경전철 고양선 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망 구축이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만큼 이번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LG전자가 5G 스마트폰 V50를 출시했습니다. V50 신큐를 계기로 계속된 LG전자 휴대전화 부분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이 임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의 협상이 진전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 금융시장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어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는데요. 오늘은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시작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전 11시 20분 현재 어제보다 12포인트 오른 2114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3,4%로 출발했다가 잠시 하락세로 돌아선 뒤 10시 40분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이 시간 현재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7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1,180원 육박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추산던 환율은 11시 20분 현재 어제보다 0.04원 하락한 1,179.2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미국의 관세 부과 시점이 되는데도 시장 분위기는 어제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폭풍 전야인데 그렇게 공포 분위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관련해서 IBK 투자 유권의 정용태 그리스도 센터장은 최근 단기간에 증시가 100포인트 이상 하락한 데다 관세 부과 시점이 임박하면서 투자자들이 낙관적인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결렬돼서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파국으로 치닫기보다는 협상 기한 연장과 같은 부분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투자자들이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오후장은 물론이고 다음 주 초까지 장이 크게 유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거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에서 금융경제상황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중부 협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협력해서 시장 안정을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SBS MBC 임종현입니다.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한 버스노조가 향후 일정과 전략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지역 대표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어떤 회의 내용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조금 전 11시부터 각 지역 버스노조 대표들이 서울 서초동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 모여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근중 위원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모두 발언해서 환승 할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 사용자 단체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노조는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현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관련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온 대책은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버스 대정 지원은 중앙정부의 대정 지원 권한이 없고 각 지자체의 요금 인상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만에 각 지자체는 버스 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 단체들은 노동 시간이 줄어 새로 기사를 더 뽑아야 하는 등 부담이 커서 기존 기사들의 임금을 보전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추가 협상이 결렬되고 실제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전국 2만여 대의 버스가 15일부터 운행을 멈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노련에서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자신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내년 만 원 달성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혀서 사실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장 기자, 어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등 여러 현안인 데에서 입장을 직접 밝혔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과거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지난해에 비해 속도 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가파른 최저임금이 부담이 된다면 최임위가 적정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위와 5분위 임금 격차가 최대로 줄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며 긍정적인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내년 인상률이 19.8%가 돼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정부의 양대 노동 정책으로 꼽히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주 52시간 노동 제도가 거의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우리 경제가 최근 수출과 부진 투자 부진을 겪는 등 어떤 경기 둔화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문 대통령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3% 감소하고 1년 전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친 데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에서 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자리 증가분의 상당수가 노인 일자리에 쏠려 있다는 평가에 대해선 없는 것보다는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령 인구가 느는 상황에서 일자리 수를 늘리고 급여를 높여 어르신의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며 노인 빈곤율도 개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부족한 소방, 경찰 등 공공일자리와 사회혁신일자리 분야에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추경이 통과되면 고용증대 등 목표 달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희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전국 버스 파업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버스 파업이 초일기에 늘어가면서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연신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버스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 현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그리고 5개 지역의 노조는 어제 부산과 울산 등 4개의 지역 노조는 그제 90%를 상회하는 찬성률을 보이며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창원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이뤄지는데요. 인천도 1차 조정 회의를 거친 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15일 전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버스 기사가 9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4만 명 정도의 기사들이 운행을 멈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임금 시효가 남아있는 버스 노조는 이르면 이달 말 추가로 노사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 달 초 2차 노동쟁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이후 파업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기사들이 이렇게 파업까지 나서는 건 아무래도 임금 문제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버스 운전사들의 임금 구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이 넘는 버스 회사의 근로시간은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버스 운전사들의 월급은 기본급보다 수당이 많은 상태인데요. 이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 기존에 받던 것보다 임금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교통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버스를 관할하는 지자체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를 바라보고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버스 요금 인상을 권고하면서 삭감되는 버스 운전사들의 임금을 보전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버스 파업이 현실화가 되면 당장에 버스를 다음 주부터 이용할 승객들이 불편이 크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버스 파업 때문에 이용하는 승객들도 문제가 많을 텐데요. 이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각 시군에 전세버스를 투입하거나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등 승객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승객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오늘 개최하려던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환담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상황에서 신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직자 3명 가운데 2명은 올해 상반기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67%가 취업 경기가 더 악화됐다고 답했고 또 2.3%만이 구직난이 완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취업 경기가 더 나빠진 이유로는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 줄었다는 응답이 27%로 가장 많았고 또 하반기 취업 시장 전망에 관해서는 80% 이상이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 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 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착수합니다. 당정청은 오늘 열린 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조선과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속 거래 실태와 경영 간섭 등의 여부를 점검해 하반기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의 개선 방안을 포함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소득주도 성장, 줄여서 소주성에 대한 지적이 큰데요. 권세욱 기자와 함께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파인 서강학파가 어제 토론회를 열었죠. 서강학파가 뭔지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서강학파는 남더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서강대 교수 출신들이 이끄는 학자 관료 집단입니다. 과거 정부의 수출 주도, 중화학공업 중심의 성장주의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서강학파는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소주성이 근거자료와 논리가 부족해서 경기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강학파 토론회에서는 어떤 주장이 나온 겁니까? 소주성의 전제가 되는 임금 없는 성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임금 없는 성장론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은 지속이 됐지만 임금은 정체됐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이 내용이 해석상의 오류에서 출발한 것임을 확인을 했다며 잘못 인식된 사실에 근거를 해서 취해진 정책이 있다면 정책 전환과 그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서강파의 주축으로 현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냈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 교수 이분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광두 석좌 교수는 SNS 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등 포퓰리즘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경제 체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활력마저 떨어져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서강학파와 대척점에 있는 게 학현학파라고 불리던데 어떤 모임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학현학파는 변영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후학들이 중심인 경제학자들의 모임입니다. 학현이 아오인 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분배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학현학파는 고도성장보다는 안정과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학파입니다. 학현학파는 소주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학현학파는 소주성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불평등 축소를 위한 정책 노력이 장기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정책이 후퇴를 하고 있다며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는데요.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동시에 추구를 해서 재벌과 노조의 서로 양보와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공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새롭게 건설하는 경전철 고양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통시기가 2, 3년 앞당겨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이 기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민 세금으로 구성된 정부 재원이 대량으로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지역 경제에 꼭 필요한지 또 완공 이후에 사업성은 있는지 등을 미리 검증하는 조사입니다. 보통 2에서 3년이 필요한데 이 기간을 줄여서 고양선이 들어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선이 100% 광역교통 부담금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자가 내는 돈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절차상 예탈을 안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개통시기는 창릉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운행될 수 있도록 2028년 개통 예정인 서부선보다 더 빨리 개통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고양선은 현재 추진 중인 서부선의 연장선인데요. 고양시청에서 서울 은편구 세절력까지 6개 역을 신설해서 서부선의 서울대 입구역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때문에 사실 1, 2기 신도시 반발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대책은 없습니까? 네, 국토부는 기존 신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의왕천기 2등 1기 신도시는 환경부와 협의를 맞춰서 다음 달 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고 남양주 왕숙 등 2기 신도시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진행 중인데 올해 안에 전반적인 도시 설계가 들어간 지구 지정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1기와 2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건설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다 적발된 이른바 기름도둑이 8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들이 훔친 기름은 약 150만 리터에 달했는데요.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오정인 기자, 지난해 도난당한 기름이 무려 150만 리터가 넘는다고요? 지난 2018년 국내 송유관에서 기름을 도난한 건수는 14건. 전체 기름 양은 150만 리터로 확인됐습니다. 송유관의 고압호수를 연결하는 방법에서부터 땅굴을 파는 고난이도 방식까지 수법은 다양한데요. 대한송유관공사에 따르면 실제 한 건당 40여 명이 동원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269건의 기름 도둑 범죄가 발생해 57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훔치는 주요 원인은 뭡니까? 네, 유가 상승과 경제학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 2005년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49.59달러에서 2008년 94.29달러까지 올랐을 때 기름 도난 적발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06년 7건이던 적발 건수가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2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사실 최근 기름값이 상승세인데 또 기승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네, 현행법상 훔친 기름을 취득하거나 유통, 보관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대한송유관 공사도 기름 도둑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는데요. 자체 개발한 누유감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송유관 외부 압력과 온도 등 변화를 감지해 도난 지점과 양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100여 명의 인력이 CCTV와 특수장비 등을 활용해 기름 도난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송유관 공사는 현재 1억 원인 신고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자동차 업계 소식도 알아봅니다. 내일 모레 12일은 자동차의 날입니다. 지난 1999년 자동차 수출 천만 대를 달성하자 정부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자동차의 날로 제정을 했는데요. 기념 행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자동차의 날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죠? 네, 저는 서울 모처에서 열리는 자동차의 날 행사장이 와 있습니다. 11시쯤 행사가 시작해서 아직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사에는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생산과 수출 감소로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 구조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죠.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대수는 최근 감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연간 400만 대로 세계 7위 정도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산과 수출의 13%, 고용의 12%, 또 부가가치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수출액은 700억 불 수준으로서 우리 국가 수출의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관세 232조 부가 결정이 바로 초일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응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관세 부가 여부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18일 결정이 날 예정인데요. 만일 부가로 결정이 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큰 타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완성차는 물론 부품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까지 위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명히 통상교섭 본부장이 오는 13일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하는데요. 성윤모 장관도 오늘 지금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날 행사장에서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출시를 미뤘던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V50 ThinQ가 오늘 출시됐습니다. V50 ThinQ를 계기로 계속된 LG전자 휴대전화 부분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김 기자, 소비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소비자들은 화면이 두 개인 듀얼 스크린에 주목했습니다. 조금 전 LG유플러스 서울 무교로점에서 첫 번째 V50 ThinQ 구매자가 나왔는데요. 좋아하는 야구를 보면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구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이처럼 기존 스마트폰에 없던 큰 화면과 멀티태스킹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LG전자도 첫 5G 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LG전자는 V50 ThinQ를 통해 스마트폰 부진을 떨쳐낸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최고가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256GB보다 20만 원 정도 싼 119만 9천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최대 77만 원의 공시 지원금과 대리점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면 31만 원 선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20만 원 상당의 듀얼 스크린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V50의 듀얼 스크린이 갤럭시 폴드 출시 연기로 재조명이 되고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LG전자가 올해 초 듀얼 디스플레이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혁신으로 평가받는 폴더블폰과 비교되면서 혹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폴드는 화면이 접히는 부분이 파손되는 등 결합 논란이 불거지면서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폴더블폰처럼 큰 화면에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V50 싱크가 폴더블폰의 대체제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의 7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 자본 4조 원대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이사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유상증자를 논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오전 10시 열린 의사회에서 신한금융투자 유상증자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사회의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금투에 자본을 확충해 초대형 아이디로 지정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건이 의결되면 신한금융지주는 신금투에 이르면 다음 달 7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 5천억 원의 출자 이후 3년 만입니다. 최근 이딴 인수합병으로 자본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신금투에 단기 금융업 진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조용병 회장의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신금투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 신금투는 지주 차원의 자금 투입을 기반으로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자기 자본 4조 원대 증권사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NH투자증권과 미래세 대우, KB증권 등 5개 사에 이어 6번째 초대형 아이비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형 아이비가 될 경우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 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발행 어음은 회사체 등 다른 수단보다 절차가 간단해 기업 대출과 비상장 지분 투자 등 기업 금융에 활용할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